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발에 할 수 있는 포인트 아트에 대해서 할건데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그냥 샵에서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베이스에 사용되는 칼라는 되게 샵에서 정말 사용하기가 엄청 편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쁜 칼라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인터스텔라 실버를 정말 많이 쓰는 편인데 이제 92번 이용해서 저희 젤 코코 92번 이용해서 이게 좀 다른 젤들하고 다르게 되게 조금만 발라도 커버가 되는 그런 은색깔 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완전 납작하게 눕는데 입자가 워낙에 곱고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차르르 하고 눕는 그냥 그런 형태의 질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정말 꾸준하게 많이 나가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핀큐어 이용해서 손님한테 하실 때는 핀큐어로 다 시술을 하시면 안되시고요 큰 LED 램프에 넣어서 꼭 시술을 해주셔야 되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큐어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애들은 이렇게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핀큐어만 꼭 해서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큰 램프를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재적수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 저희 젤코코 글리터 101번 이제 단종이죠 저희한테는 수량 몇 개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 아시죠? 연락 주시면 되세요 이 아이를 이렇게 놓고 글리터가 사실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도록 놓고 스펀지 이용해서 얘를 꾹꾹 눌러줄게요 가운데만 글리터 젤을 좀 넣으시고요 양옆으로 가는 거는 이제 이 아이를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옆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얘가 아무래도 분포가 좀 고루고루 되면서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꼼꼼하게 놓으려고 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눌러가면서 얘를 분포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큐어 안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저희 허니콤 시리즈에 이번에 나온 그린 아이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되게 그 포인트가 엄청나게 되는 아트가 되죠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은색이랑 그다음에 화이트 알갱이랑 이 그린 색이 미묘하게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런 반짝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니 써클에 핑크 동그라미를 이렇게 저희 손님이 이 동그라미를 보고 어 나 그 동그라미 되게 싫어하는데 그거 안 넣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점이 거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진짜 다른 그냥 알맹이 있는 동그라미랑은 달라요 라고 하고 이걸 써서 넣었는데 빛깔이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라시면서 자개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손님들의 자개라는 그 느낌은 많이 반짝인다 이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글리터들에 비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반짝임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기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101번 저희 큐어 안 했고 코코 글리터 젤 101번 큐어 안 했고 그대로 그 위에다가 저희 폴링인류 폴링인류 아시죠 그 필수고 구매하시면 그때 드렸던 글리터인데 진짜 인기 많잖아요 진짜 정말 이쁘거든요 그냥 화이트 칼라에 넣기만 했는데도 그냥 아트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매출 올리고 하기엔 정말 괜찮죠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시술도 그래서 미경화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렇게 두껍지 않게 오버레이 할 수 있는 그런 화이트 칼라의 반짝이는 글리터 네일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꼭꼭 옆에서 보고 제가 스퀘어 브러쉬를 잘 안 쓰는데 스퀘어를 지금 이렇게 쓰는 이유는 조금 널찍하게 얘를 이렇게 붙여주기 위해서인데 얘를 확대를 해서 보시면 전혀 요처리 없이 옆모습이 이렇게 나오세요 정말 많이 반짝이죠 이렇게 하시고 큐어를 할게요 저는 샘플이니까 조금 쉽게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 원자님들께서는 꼭 큰 램프에 손해하실 때는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98번 슈팅 핑크 이용해서 좀 갓쪽에만 꽃을 그려줄 거기 때문에 옆쪽에만 살짝 이렇게 둘러주시면 이쁘고 가지고 계시는 트로피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같이 사용하셔도 되게 이쁘죠 다 발라주지 마시고 이렇게 갓쪽에만 그러면 되게 귀여운 느낌의 러블리한 컬러가 완성이 되세요 이렇게 하고 쇼하고요 그런 다음에 필수꽃 이용해서 오버레이 할게요 저희 제가 샵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수꽃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물 많이 닿으시는 분들 근데 정말 그분은 이제 조금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오셨을 때도 유지가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 샵에 이제 오시고 나서 그래도 뭐 다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두 개 떨어지셔 오시기도 하고 이래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필수꽃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쯤에 정말 좋은 젤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베이스를 바꿔가지고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정말 단단하게 갓쪽이 뜬 거 없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이제 믿게 됐죠 그 안 그래도 이제 좀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 그분은 정말 유지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많이 근데 그분만 해도 괜찮았으니까 저는 다이아미를 100% 사용을 하면서 샵을 운영을 하니까 그러고 또 제가 시술을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피드백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꽃 오버레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꽃을 그려볼게요 아무튼 장미를 그릴 건데 아무튼 장미를 그릴 건데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꽃으로 그리시는 게 좀 좋겠죠 가운데는 동그랗게 말아서 그려주고 그 다음에는 빙글 돌려서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감싸는 게 좋아요 가로로 가로로 감싸는 게 좋으니까 가로로 감쌀 수 있도록 얘를 빙글 돌려서 이쪽으로 완전 감싸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 부분에 한번 둘러주고 선을 한번 해주고 저희 3층에 신랑 가게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위에 가족이 왔는데 인사를 했네요 그렇다고 이걸 다 날릴 순 없으니까 여기에 뾰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일직선 상에 말고 살짝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 그런 다음에 꽃잎을 이렇게 그럼 이렇게 통금이 꽃잎이 이렇게 큰 게 훨씬 더 손님들이 봤을 땐 더 이쁘게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바깥 속에 있는 선은 두껍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은 얇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바깥쪽부터 조금 두껍게 만들고 그리고 안쪽으로 얇게 빼고 이렇게 안쪽에서도 얇게 빼주고 얇게 빼줄 때는 어차피 여기 그려져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 있는 양을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고 빼도 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이거는 램프에 들어가서 큐어를 해야 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크게 보여드린다고 했었던 거였는데 여전에는 제가 그려드렸던 거 이렇게 작게 그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발톱에 많이 요즘들 하시니까 크게 그려서 보여주시는 것도 손님들한테는 괜찮아요. 큐어를 하고 나왔고 여기에 스틴트를 이용해서 음영을 많이 줄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는 조금 무거워 보인다는 느낌이 있다면 얘는 이제 약간 여름용으로 조금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선에 부딪혀서 어떤 데는 조금 진하고 어떤 데는 조금 연하고 이렇게 틴트로 이렇게 파란색도 같이 넣어줘서 시원해 보이게 만들어주고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줘서 아래에 페이지를 조합을 코너뱅 오랫동안 오랫동안 마리 오랫동안 그런 다음에 베이지를 세척 섬 닭 찰 섬 섬 섬 섬 베이직 실로 한번 덮어주고 그런 다음에 탑을 해줄게요 저희 하드논 워이프탑 정말 괜찮잖아요 꼭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진짜 안 까지고 오랫동안 유지되고 좀 때도 덜 타고 그래서 이렇게 탑을 해주시고 나서 한 번 더 그릴 거거든요 하큐어 하고 있고요 준비해 주실 거는 1번이에요 탑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1번 이용해서 위에 선을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검정을 그린 거에 조금 더 대충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검정색 선이 있으니까 검정색 선 따라 다 그리시면 이상하구요 검정색 선보다 더 간결하게 그려주셔야 되세요 선이 꼭 딱 맞아서 얘네들끼리 맞춰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꼭 얇게 그려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안 돼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얇게 그려서 검정색선하고는 마주치지 않도록 검정색선은 탑을 안할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면 얘네가 이렇게 확 겹쳐져서 딱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디테일해 보이고 이쁘거든요 이 정도만 그려줘도 훨씬 더 꽃이 생동감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큐어할게요 그러고 바로 닦아주시면 돼요 그냥 닦아주기만 하면 포니젤로와 저희 젤맥은 이렇게 통젤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긁어서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정말 하고 손님을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큐어를 하고 이렇게 큐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닦아주시기만 하시면 약간의 2D 느낌의 엠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다그덕 다그덕 하죠 약간 뜨르륵 뜨르륵 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은 광대로 나고 흰색 선은 무광 처리가 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엄지발톱에다가 바트 하나 해보셔도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겨울 이제 그 무광으로 처리해서 겨울 느낌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좀 여름 느낌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제품물이나 이제 그런 거는 이쪽으로 다이아민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